봉선화 연정 같은 그 수많은 그 히트곡으로 서민들에게 그 큰 위로를 주었던 그 가수 현철 씨가 어제 그 별세를 했잖아요.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안 지나서나 그 당신 생각이라는 그 노래를 너무 그 좋아했기 때문에 또 가수 그 현철 씨의 그 부고 소식이 더 그 안타깝게 또 전해지더라고요. 사람이 누구나 또 한 번 가는 거지만은 또 직접 이렇게 그 만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또 정서의 그 친근감을 주던 그 누군가와의 그 영혼한 또 그런 이별은 그 감정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. 1942년생이라고 합니다. 이분 그 무명 시간이 굉장히 그 길었던 그 연예인 가운데 그 한 명일 텐데요. 그렇게 긴 그 무명의 시간도 그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또 인내심을 갖고 또 현철 씨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또 그처럼 그 빛을 볼 날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또 현철 씨가 또 삶으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젊은 시절 그 현철 씨가 그 방송국에서 그 피디와 그 약속을 했었나 봅니다.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피디가 이제 바빴겠죠. 그래서 약속 장소의 그 두 시간이 그 훨씬 지나서 그 나타나게 되었는데요. 뒤늦게 그 피디가 이제 약속 장소를 떠올리고 황급히 이제 온 거죠. 혹시나 하고 그 그 자리에 그 와보니 거기에 그 현철 씨가 그 자신을 그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. 피디에게 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면 그 피디는 아마 또 인간적으로 그 후에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 현철 씨를 챙겨주고 싶은 그런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또 더 우러나실 것 같긴 해요. 무명 생활이 그 20여 년이 넘는다 이러면 뭐 거의 십중팔구는 또 우리가 다 포기하게 될 텐데요. 현철 씨는 그 무명 시간 그 기간을 오히려 그 열정과 그 끈기를 또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삼습니다. 자신에게 또 최적화시킬 그 다양한 그 음악적인 그 시도를 이 무명 쓰게 그 한 것이죠. 저도 그 가수 그 현철 씨를 그 좋아하게 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. 물론 그 현철 씨가 부르는 그 노래가 또 마음에 들어서 있기도 하지만은 현철 씨는 그 사생활 문제가 그 불거지지 않아서 특히 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법적인 또 윤리적인 또 비난의 그 대상이 된다든지 또 지탄받을 그런 대상에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. 이런 면들이 또 그에 대한 그 신뢰와 또 호감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. 언젠가 그 저와 그 구독자님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함께 그 만나는 시간도 생길 겁니다.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그 혹시라도 또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노래할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저는 그 노래방 가면 그 빠지지 않고 두세 곡 부르게 될 때 그때 항상 그 18번에 꼭 이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. 봉선화연정이라는 그 노래 꼭 부르게 되더라고요.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런 날이 오면요. 잘은 부르지 못하지만 또 제가 그 좋아서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친근하고 또 우리에게 그 구수하고 또 소탈하고 또 진솔했던 그런 멋이 그 현철 씨의 그 멋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현철 씨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그 서민들에게 주었던 그 기쁨 그런 그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그 생각하면서요. 또 이런 날 그 듣게 되는 그 안전화 선화 그 당신 생각이라는 그 노래는 더 그 아련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.